고혈압 옴기니는 서승철, 발행은 에디터입니다. 우리는 보통 병원에 가거나 스포츠센터, 시민회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설치된 혈압 측정기로 자신의 혈압을 측정해 보곤 하는데요. 고혈압은 뇌졸증이나 심장병 발생 위험을 극에 눕히는 병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고혈압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혈압약을 먹으면 암이나 치매에 걸릴 수 있다며 혈압약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증은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의 병이라고 말하며 우리 몸이 스스로 혈압을 높이는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오히려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다. 뇌경색은 혈압약을 처방한 의사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혈압에 대한 저자의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내버려 두라. 이게 전부다. 가정용 혈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다 버려라. 매일 혈압을 재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병을 만드는 일이다. 약을 버리고 혈압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상인이었던 사람들이다. 아마도 혈압에 신경을 쓰고 약을 먹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 지금은 생활공간 곳곳에 혈압 측정기가 놓여 있다. 스포츠 센터, 구청, 시민회관 등등 심지어 마트에서 보는 일도 있다. 이렇게나 많으면 눈에 띄는 순간 무심결에 팔을 넣어 재어보는 것이 사람의 심이다. 목욕탕 체중계에 아무 생각 없이 올라서서 체중을 재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혈압은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올라간다. 최소한 1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는 것이 기본이다. 스포츠 센터였다면 머닝너신 위에서 한바탕 달린 후에 재보는 것일 수도 있고 마트였다면 물건을 잔뜩 들어 나른 다음에 하는 측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혈압이 올라간다. 저런 데서 재는 혈압이 오죽하려고 쬐지 약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며 혈을 찰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혈압을 잰다면 재수 없이 걸려드는 꼴이다. 혈압은 당연히 높게 나오고 자신은 걱정에 휩싸인다. 그러고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간다. 걱정하는 순간 혈압은 올라가게 마련이다. 게다가 베개의 고혈압이라고 해서 의사나 간호사만 봐도 긴장한 나머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역시나 병원에 가서 재봐도 혈압이 높게 나온다. 의사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운동하라는 당부와 함께 혈압약을 처방한다. 의사의 권유대로 가정용 혈압 측정기를 사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보고는 이리 일비하며 혈압 수치를 꼼꼼하게 수첩에 기록해둔다. 이런 사람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고 밥 먹기 전에 재고 샤워하기 전에 재고 샤워 후에 잰다. 혈압이 조금만 높게 나와도 호들갑을 떨고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에 휩싸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함정에 빠진 사람은 영영 빠져나올 길이 없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날마다 애를 쓰고 비싼 혈압약을 계속 먹어대는 궁지에 몰린다. 다름 아닌 현대의 희비극이다.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혈압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다 한편으로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의해 나이 들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 큰 죄야 고혈압증이란 말에는 증이 붙는데도 증상이 없다. 즉, 아프다거나 괴로운 증상이 없다는 얘기다. 물론 몸 어딘가 아픈 것도 아니다.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데도 아픈 구석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고혈압증이란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즉,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하지만 필자는 수축히 혈압이 입의 순주 밀리미터를 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와 병에 걸렸다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상황을 슬쩍 바꿔치기 했다는 점에서 사기성이 짙다. 건강한 사람을 한순간의 환자로 만드는 쓸수가 지나치게 불순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이 있듯 몸은 마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정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명백하고도 중대한 사실을 왜 의료관계자나 행정가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현대 질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걸 알면서도 쓸데없이 불안을 주장하여 발병의 원인을 제공한다. 참으로 큰 제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혈압은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10년, 20년 시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정말로 큰 병에 걸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뇌경색은 의사가 주장한다. 제일 무서운 것은 뇌경색 고혈압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 첫 번째로 고혈압은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설이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은 사일런트 킬러 조용한 암살자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고혈압은 그냥 내버려 두면 뇌졸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큰일을 치르게 된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약을 먹어야 한다며 환자에게 공포심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가 환자를 뇌졸중으로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뇌졸중은 분명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다. 뇌졸중은 암, 심장병에 이어 사망 원인의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일본인 사망 원인의 약 15%나 차지한다. 일본에는 약 150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있고 매년 25만명 이상이 뇌졸중 환자에 새로 편입된다. 혈압력은 뇌경색 발병을 폐가시킨다. 흔히들 뇌경색의 원인을 고혈압에서 찾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니,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혈압이 낮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혈관이 막히면 몸은 사력을 다해 혈류의 강도를 높여 피에 은고물을 흘려보내려 한다. 즉, 혈압을 높여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함으로써 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고혈압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 낫게 하려는 작용인데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다. 이때 혈류가 약해져서 피의 은고물을 떠내려 보내지 못하면 바로 뇌경색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일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다. 뇌경색은 혈압약을 처방한 의사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화에 대하 의학부 명예교수인 오고치 유이치의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두 배라고 한다. 오고시 교수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후쿠시마현 고오리아마시에 사는 남녀 4만 명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전국의 데이터와 비교한 연구에서 혈압약이 뇌경색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필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의사가 혈압약 사용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뇌경색 이방을 위해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것일까? 사실 1950년대까지는 뇌졸중의 약 90%가 뇌일혈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뇌일혈은 줄고 뇌경색이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자 역전되었고 1990년대에는 뇌일혈이 10에서 20% 내외로 고압수를 유지한 대비해 뇌경색은 80에서 90%까지 치솟아 199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증가했다. 그럼 왜 옛날에는 뇌일혈이 이처럼 많았을까? 그것은 당시 영양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을 빗대면 난민으로 넘쳐나는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영양상태가 안 좋으니 혈관이 약해져서 높은 혈압을 견뎌낼 수 없었던 것이다. 또 옛날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셌다. 농사일이나 건설 현장의 육체노동도 지금처럼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사람의 힘에 의존했다. 집안일도 가전제품이 없어서 청소나 빨래는 사람의 손을 빌려야 했다. 혈관이 약한데다 강한 육체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바람에 혈관이 쉽게 터져서 뇌일혈이 많았다. 때문에 고혈압은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는 이미지가 의사나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실제로 옛날에는 뇌일혈로 사람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지금은 영양이 개선되고 육체노동도 거의 사라져 뇌졸중에서 뇌일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은 뇌졸중의 이미지만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뇌일혈 예방을 위해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예방 대상이 30년 전에서 멈춰버린 셈이다. 뇌졸중이라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혈압약을 먹음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뇌일혈에서 오히려 위험을 높이는 뇌경색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왜 고혈압 기준치를 자꾸만 내려 혈압약을 먹이려 하는가 이제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조차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필자는 혈압약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혈압을 낮추면 뇌일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뇌경색을 일으킬 확률 역시 높아진다. 환자에게 혈압약을 처방할 때 필자는 꼭 위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애쓴다. 약으로 혈압을 내렸더니 치매에 걸리더라. 올해 80세가 되는 B씨는 필자가 혈압약을 끊게 한 환자 중 한 사람이다. 정기적으로 필자의 진찰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한데 1년쯤 전부터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필자는 별일 없기를 바라며 걱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딸이 진료실을 찾아왔다. 진찰을 마치고 그녀에게 물었다. 아참 어머님은 건강하시죠. 실은 그 일로 선생님께 의논 드리고 싶어서요. 사정을 들어보니 이랬다. B씨는 최근 눈에 띄게 다리 힘이 약해져서 거리가 먼 필자의 진료소까지 통원하기가 힘들어 집 근처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 160 정도가 나와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하루종일 멍하니 있는가 하면 한밤중에 부스럭거리며 뭔가를 찾지 않나 불안한 듯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건망증도 심해졌어요. 나이 들어서 정신이 없는 건지 괜찮을까요? 그 말에 지피는 데가 있었다. 혈압약의 부작용 같군요. 약을 써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뇌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혈압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거죠. 만성 지능 저하는 뇌로 피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딸은 필자가 말한 대로 BC의 혈압약 복용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얼마 후에 BC가 전처럼 건강해졌다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띄고 알려주었다. 고령자의 혈관은 일반적으로 동맥 경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는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거나 머리가 휘어지는 것과 같은 노화 현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몸소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고혈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인 셈이다. 의사 중에는 혈압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여 연령과는 상관없이 100 이하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특히 고령자인 경우 약으로 혈압을 낮추면 위험하다. 혈압은 낮아졌을지 몰라도 짐이나 자리 보전하고 눕는 사태가 벌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고령자는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도 약으로 낮추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고령자의 건강을 생각할 때 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식사나 배설 옷 갈아입기 등이 가능한 것은 생활의 기본이다. 하지만 강제로 혈압을 낮출 경우 거동을 못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왜 혈압약을 복용하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일까. 약을 이용해 무리하게 혈압을 내리면 뇌혈류가 나빠진다. 실제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머리가 멍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이 많다. 그 결과 자주 넘어진다. 고령자가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일이다. 뼈가 부러져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성지능 저하는 걷기 같은 행동장애를 일으키고 심하면 거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혈압약은 치매 외에도 온갖 부작용을 일으킨다. 혈압약은 종류가 많은데 종류에 따라 부작용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사용된 티아지드라는 이누제 계열의 혈압약은 유산이 체내에 고이는 현상 때문에 통풍의 원인이 된다고 밝혀졌다. 이외에도 헛기침, 잇몸 부종, 부스럼, 변비, 부종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뇌경세, 심부전, 당뇨병 같은 무거운 증상까지 실로 다양한 부작용이 확인되었다. 어떤 약이든 작용과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효과가 좋은 약일수록 부작용 또한 강하다. 그러므로 약을 먹을 때는 이런 사실들을 잘 고려해서 먹어야 한다. 혈압이 180이어도 괜찮아. 얼마 전에 80대 여성이 진료실을 찾아왔다. 겉보기에는 안색도 좋고 아픈 곳이라곤 없어 보였다. 선생님 둥맥경화는 없나요? 여성은 불안한 듯 물었다. 70에서 80세가 되면 둥맥경화는 있는 게 당연하다. 주름이 하나도 없는 할머니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둥맥경화가 없는 고령자 또한 있을 수 없다. 필차가 몸 전체가 둥맥경화로군요. 둥맥경화가 옷을 입고 걸어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하자 여성은 눈을 둥그랗게 뜨더니 뭐라고요? 그럼 약 좀 주세요. 하는 것이었다. 둥맥경화는 가령 현상입니다. 약해진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 콜레스테렐로 보강하는 거죠. 병은 아니니까 약으로 치료할 일도 없습니다. 그만큼 혈관이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죠. 이렇게 설명해 주자 그 여성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령현상은 병이 아니다. 동맥경화도 고혈압도 고콜레스테렐도 마찬가지다. 박모나 백발에 대해 그 누구도 박모증 백발증 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증 콜레스테렐 수치가 높으면 고지혈증 이라고 한다. 가령현상에 병을 뜻하는 증을 붙이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무슨 말이든 꼭 붙이고 싶을 때는 증이 아니라 상태라고 하면 그만이다. 고혈압 상태 고지혈 상태 등은 중간적인 표현이면서도 병이라는 뜻과는 멀어진다. 또 어떤 70대 남성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다. 한밤중에 수변 때문에 잠이 깹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까지 잎 잤는데 지금은 두세 시간만 지나면 꼭 깹니다. 그래서 필자는 한 번에 보는 소변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물었다. 소변량이 극도로 적은 경우는 방광이 예민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남성은 소변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200에서 300cc 정도로 잘 나옵니다. 했다. 그렇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의 탓이니까요. 젊은 시절에는 호르몬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수면 중에는 신장의 활동이 제어되기 때문에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다. 그런데 호르몬 분비는 나이가 들음에 따라 줄어든다.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령 현상은 누구에게나 있다. 백발이나 주름이 약으로 낫지 않는 것처럼 동맥 경화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현상을 낫게 하는 약은 없다. 의사나 환자 모두 나이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대의 의료는 나이를 아예 무시한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기준치의 나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20대이든 80대이든 130 이상이면 누구나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의료가 어디 있는가. 혈압은 극단적으로 낮춘 현재의 기준치보다 옛날에 나이 플러스 90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는 오랜 세월 환자를 진찰해온 의사의 실질적 판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말이다. 또 실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130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게 내렸다는 판단이다. 이는 엄청난 수의 건강한 사람까지 고혈압증 환자로 만들어 약을 먹게 한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의료다. 특히 고령자는 160에서 180이라도 괜찮다. 나이 들어 딱딱해진 혈관에 피를 돌게 하려면 그 정도의 혈압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약다이가 범접할 수 없는 절묘한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 수축기 혈압이 입에 순주 밀리미터를 넘거나 심장에 지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약 복용을 부정하지 않는다. 혈압 측정 절대로 하지 마라. 혈압은 개성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혈압은 높으면 안 되고 낮을 쓰러 좋다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설명했다. 세 항목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낮추기만 하는 기준치는 완전히 엉터리다. 둘째, 나이를 먹으면서 또는 몸 상태에 따라 혈압이 오르는 것은 몸의 올바른 반응이다. 셋째, 이를 무리하게 약으로 내리면 뇌경색이나 암 등 중대질환을 일으키기 쉽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자. 사교적이면서 휴일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등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는 사람은 혈압이 높다. 반대로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TV를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은 대체로 혈압이 낮다. 즉, 혈압은 개성이라는 의미다. 개성은 인생을 장화한다. 그리고 혈압은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혈압이 높아서 활동적인 성격이 되는 건지 혈압이 낮아서 얌전한 성격이 되는 건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와 같은 이치다. 혈압도 개성도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다.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누구나 혈압은 130 미만 이어야 한다고 못 박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의 혈압을 같은 기준에 맞추려는 것은 융통성 없는 행동이다. 혈압은 성격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혈압을 가장 좋은 상태로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자동변석을 하는 자동체 기어처로 자동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철역에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자.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해야지 하며 계단을 오르면 그 사람의 혈압은 200 가까이 급상승한다. 피곤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자고 한 경우라면 물론 혈압은 그대로다. 혈압을 올리지 않는 이상 계단을 오르는 운동은 불가능하다.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몸은 혈압을 올리는 것이다. 혈압은 하루종일 끊임없이 편한다. 밤에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 혈압은 내려간다. 낮에는 150 정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잠들었을 때는 110 정도까지 떨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은 다시 오른다. 낮 동안의 활동에 대비해 몸이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화장실에 힘을 줄 때나 심지어 이를 닦을 때에도 혈압은 올라간다. 회사에 출근해 사람을 만나거나 업무를 볼 때도 혈압은 올라간다. 부하 직원을 꾸짖거나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혈압은 급상승할 것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싸우기 위해 몸이 혈압을 올리는 것이다. 앉아있는 경우에도 집에서 한가게 TV를 보고 있을 때와 사무실에서 일할 때 혈압은 전혀 다르다. 환자 중에는 아침에 잃을 때는 130이었는데 병원 대기실에서 잃을 때는 140이 나왔어요. 어느 쪽이 맞는 거죠? 하고 묻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질문은 참으로 난처하다. 왜냐하면 대답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필자는 이렇게 대답해준다. 혈압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몇 발짝만 걸어도 바뀌거든요. 그때그때 내 몸에 가장 알맞은 혈압으로 조절해주는 거죠. 혈압은 언제나 올바르다. 아무 때나 변하는 수치는 모두 올바르다. 역으로 표현하면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삼을지 결정할 수가 없다. 어느 한순간의 혈압만 가지고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진단을 통해 혈압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다. 그런데 건강진단 때 측정하는 혈압은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병원에 가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다. 따끔한 주사바늘을 통해 체열 과정을 거치고 발염을 마셔야 하는 일도 있다. 그 과정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 게다가 무뚝뚝한 의사가 무성약에 팔뚝을 잡고 혈압을 잰다면 높은 혈압 수치가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오죽하면 병원에서 잴 때만 혈압이 높게 나온다는 백의의 고혈압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그만큼 의사와 마주하는 일 자체가 상당한 긴장을 동반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혈압을 재는 것 자체만으로 혈압이 높게 나오는 이해가 많다. 웃음만큼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없다.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강연회에서 강연이 끝나고 청중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필자는 늘 같은 대답을 해준다. 평상심이 제일입니다.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웃음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 됩니다. 억지 웃음이라도 효과가 있어요. 치과에서 이 치료를 받거나 도로가 막혀 꼼짝 못하는 상황이라도 평상심만 유지하면 혈압은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아닌 이상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상심 유지가 어려울 때는 웃으면 된다. 에이 정말 못참겠다 하는 상황이라도 하하하 하고 억지 웃음이라도 웃으면 혈압은 오르지 않는다. 소몸만복 내라는 말이 있듯이 웃음은 복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가져다 준다. 1999년에 공개된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기억하는가. 피에로처럼 붉은 코를 단 노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의대생이 조크를 연발하는 유니크한 치료법으로 환자의 마음과 몸을 치유한다. 유머러스 하면서도 감동적인 작품이다.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인 의사 헌터 애덤스는 웃음을 도입한 치료로 의학계의 상식을 뒤엎은 인물이다. 웃음을 치료로 도입한 것은 1976년 어느 의학잡지에 게재된 한 환자의 숙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미국의 잡지 편집자 노먼 커진스가 웃음을 도입한 치료로 병을 극복하기까지 기록이다. 커진스는 유모소설을 읽거나 희극영화를 보면서 크게 웃으면 동증이 완화되어 부 잘 수 있었다고 한다. 난치병을 극복한 커진스는 그 후 캘리포니아대아 의학부 교수로 전직해 웃음 치료 효과 미 의료 저널리즘을 강의했다. 웃음은 암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뿐 아니라 면역 이상을 개선하는 능력까지 있다. 자세만 바로 해도 혈압은 내려간다. 매일 웃으며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살아있는 한 슬픈 일도 화가 나는 일도 겪게 된다. 기분 내키는 대로 화를 내거나 말 안 듣는 자녀를 혼낸 후에 현기증이 나거나 머리가 아픈 경험이 없는가. 그것은 화 때문에 생긴 흥분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 신경이 짓눌린 결과다. 그것은 인간의 몸에 갖춰진 본능적인 기능이다. 자연계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원래 화를 낸 흥분상태 다음에는 공격 또는 도주 본능이 있다. 따라서 몸은 그 다음에 이어질 격한 운동에 대비해 혈압을 올리게 되어 있다. 이런 예는 화냄 뿐만 아니라 놀람, 슬픔 등의 감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중동으로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동요되면 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혈압을 올린다. 마음의 동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웃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나 자극을 마음으로 막으려 한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클랙슨을 울리면 움찔하게 된다. 바로 이때 혈압은 급상승할 것이다. 마음에 쇼크나 충동을 크게 받으면 몸도 함께 충격을 받는다. 화가 났을 때나 충격을 받을 때 흡 하고 배에 힘을 주고 항문을 조이며 어깨에 힘을 뺀다. 예를 들어 파도가 거친 날 우연히 배를 탔을 때 항문을 조이고 어깨에 힘을 빼면 뱀멀미를 하지 않는다. 물속에 빠져도 나무에서 떨어져도 항문이 닫혀있는 사람은 살아난 다고 한다. 또한 배에 힘을 주물어서 저절로 복근이 길러져 유통도 개선된다. 화가 나려 할 때 흡 슬퍼지려 할 때도 흡 이것만으로 마음은 안정을 찾아 동요되는 일이 없어진다. 평소 좋은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스트레스에 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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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